동네인데요 사슴이 사슴이 막 다녀요 사람 있어도 하이 개인 집인데 사슴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 집에 잔디도 먹고 아 귀여워 뛰어놀고 이렇게 집 앞으로 나오면 저쪽에 이제 맨하탄도 보이는 풍경인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동네라든지 이렇게 이쁠 수가 정말 어디 관광지에서 볼 법한 그렇게 꾸며놨어요 동네 공원을 전복 의자가 사방에 있고요 여기 이제 저 벌린 미치게 보이네요 여기 이제 저 벌린 미치게 보이네요 여기 이제 저 벌린 미치게 보이네요